홍삼장두구! 맛있다요! 아 잘한다 쏙 넣어보고 이게 물이 많이 넣어줘야 홍이 술이 잘 나가요 오 잘하네 홍이 나오기 시작하네 이제 콩이 이렇게 나오지 엄마들이 이렇게 힘들게 두부를 해주셔서 이쪽에다 이쪽에서 끓이면 요거를 고작기에 꽉 짜가지고 이 두부를 여기다 끓이는 거에요 이제 놓을게요 그걸로 가져가야 돼 자 지금 아까 물이었죠? 여기다가 소금을 넣어볼게요 요거는 이제 부두랑 요거는 순두부 요거는 순두부 짜고 낼까? 저거 낼까? 안해? 짜고 낼까? 내 쪽에 넣을거야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눌러주세요 못할 것 같아 요거같아요? 잘 할거 같아요? 오오 소주 오오 홀에 올려서 아.. 다행이다 두부를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다이도 먹으니까 되게 잘 먹더라구요 그래서 좋은것 같아요 ㅎㅎㅎㅎ verständ! 과자와 설탕을 넣고 설탕이 녹을때까지 여기 햄김기로 저어줄거에요 하나 둘 셋 четку에에 넣어요 이렇게 가서 넣어주세요 잘 하시네요 고춧가루 엄청 맛있어 보여요 됐다 고춧가루 사회도 협동조합에서 직접 받기도 하고 남파주방 카페 같은 경우에 올려놔서 거기서 신청을 받고 해요 아 이거 집에서 안 해본 거 해보는 거 처음 해보는 거라고 너무 재밌어 하세요 즐거워 하시더라고요 아이들보다 더 즐거워 하시는 것 같아요 봉사인 장소 빨리 써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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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